안녕하세요. 마서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7년 3월 학평 나영은 1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등비수열이 나왔대요. 등비수열 ANA 간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2개가 나왔고 A의 15를 구하래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내신 시험범인데 요런 문제 1문제도 안 나오면은 찾아오세요. 찾아서 멱살 잡아도 뭐라 안 할게. 내시면 무조건 나오고 수능이면은 등차 등비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겠죠. 요런 형태 관계식 나왔고 우리 문제 풀게 시키는 거. 진짜 중요한 기본이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런 문제 풀 때는요.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과정이 뭐가 돼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을 좀 깔끔하게 바꾸셔야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A의 7을 알려줬네요. A의 7은 A1R의 6승이다라고 바꿀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가? 1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오 조금 짜증나게 나왔네. A5분에 A의 6, A의 10 요렇게 나왔잖아요. 얘를 바꾸면 A1R의 4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6랑 A10이면 A1이 빨리 갑시다. A1제곱이 있을 거고. R5승, R9승이니까 R14승까지도 만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약분을 하면 누가 돼요? A1R의 10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 36이다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 문제에서는요. 별거 없어요. 등차수열은 더하기 빼기 연산이 위주가 되고요. 등비수열은 곱하기 나누기 예산이 위주가 된다고. 지금 문제에서 우리 요거 두 개 구했잖아요. A1R10승은 36, A1R6승은 12라는 거.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은, 얘에서 얘를 나눠주면 누구만 남고요? R4승만 남고요. R4승이 얼마?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요. 잘 보셔야 되는 게 R4승, 이거 R값 구하면 어떻게 돼? R은 풀마 4제곱근 3 나와요. 4제곱근 3.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계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시고요. 아마도 이 R4제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A의 15를 구하라고 돼 있고요. A의 15는 A1R의 14승이잖아요. A1R의 14승.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뭐만 아냐면 R4제곱이 3이라는 것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찢어 갈겨보는 거야. 어떻게 찢어 갈기냐면 A1R제곱에 곱하기 R12승이잖아요. R4제곱이 몇 번이 있으면 돼? 3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가면 얘는 아는 거거든 지금. 얘 알아요. 우리 R4제곱 얼마인지 아니까. 그럼 누구를 몰라? A1R제곱을 모르잖아요. 어, 뭐야? 구해야 되잖아. 라고 쳐다봤더니. 여기로 한번 가봐. R4승에 3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갖고 올 수 있냐면 A1R제곱을 곱하기. R4승이 3이잖아요. 3이니까 얘가 12라는 거 나올 거고요. 이렇게 짠짠 지어지니까 얼마? 4인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4인 걸 구할 수가 있다고. 자, 계산을 하니까 4 곱하기 R4승이 얼마야? 3이죠? 3 3제곱이 되니까 27이 돼서. 정답은 108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요. 여기까지 잘했어. 이 스텝 1까지 잘했는데 스텝 2에서 마무리 못한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마무리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혼나야 되는 건 R값을 구하면 구할 수는 있어요. 얘 나오니까 A값도 구하면 구할 수는 있거든. 대신 제곱근 모양 나와서 조금 더럽겠지. 어떻게든 풀기는 했어야 됐다고. 어떻게든.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푸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곱근, 4제곱근, 3제곱근, 5제곱근 우리한테 쓰게끔 잘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가보시고요. 이 모양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우리가 써놓은 힌트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실력이 될 수 있겠다. 수학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얼마? 108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